중국에서 3일 전 개봉했지만 성적은 처참하다. 인어공주는 중국에서 3일간의 티켓을 미리 오픈했지만 거둔 수익은 약 1711만원에 불과하다. 관객 수는 2000명 수준이다. 현지 매체는 중국에서 개봉하는 할리우드 영화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반신반의하며 영화를 본 관객들은 큰 실망이라는 후기와 낮은 평점을 주고 있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어공주 실사와는 캐스팅 라인업이 공개되자마자 반전됐다. 주인공인 에리얼. 새빨간 머리와 하얀 피부를 갖고 있던 원작 속 모습과는 달리 흑인 할리 베일리가 주인공으로 발탁됐기 때문이다. 이에 과도한 피씨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3년 버전의 인어공주에선 다인종의 사람들이 코코넛과 망고를 먹고 야자수 아래서 흑인 음악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식사에 전달된 소품을 Bohizi 외계 någonolo 1920년 가게 되었다며 넷 다인종의 하나 соniej deployed